음악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숨쉬기를 반복합니다 매 끼 밥을 먹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잠을 잡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이를 닦고 몸을 씻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잊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일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숨쉬는 일, 먹는 일, 잠을 자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는 등의 일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반복하는 일들이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중헌부헌하는 기도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기에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잊지 않고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풍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말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듯이 믿음도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넷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면에 약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강해집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그 풍랑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그미짐이 자라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작도 끝까지 달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구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에게 어찌 기도 제목이 이뿐이었겠습니까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기초는 이 여섯 가지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나의 기도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섯 가지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게 하는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어쩌록 바울의 기도를 기준 삼아서 바른 기도 생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